어? 왔다 뭐 뭐 왔다 자 보이네 맞췄다 나 또 맞췄다 어? 나는 피하는데? 맞췄다 어? 그.. 그.. 그곳? 그.. 그 밭 그 소금 밭? 그 소금? 그 소금 그 소금 간다 그 소금 소금이 아니 눈 같애 눈을 어떻게 이렇게 쌓아둬? 눈쟁이 합시다 눈쟁이 눈밭 합시다 눈밭 아 그래서 눈쟁이? 눈밭 눈쟁이의 눈밭 있다 왔다 왔다 그쪽에 전투밭 칠 칠 칠 네에에 칠 칠 ク 파 두명 더 한명 개피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쁜.. 그런신개 심한 여군 좀 죄송합니다 저 한명 더있다 살며 한명 더있어요..건물앞에 여기 건물 뒤에 노란핀 건물 뒤에 예, 한 방. 아, 나이스. 한 방 개쩌렸고? 알지야. 개빡 쳤냐? 뭐에 화난 거지, 쟤는? 쟤는 왜 맨날 화나있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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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지. 어? 스트레스를 안 풀어주니까 화가 난 거 아니야, 멍멍이가. 배를 긁어줘야 되나, 또? 백을 긁어주는 거 맨날 해서 힘든데. 홀로그램 좀 찾아줄래, 눈쟁아? 이분이? 홀로그램이 요즘 그렇게 좋아졌대. 아, 홀로그램이 그렇게 좋아졌어? 나 홀로그램 써본 적이 없어서 아, 나도 홀로그램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아졌니? 그렇게 좋아졌대? 이번에 배치로 다시 롤백 됐다던데? 아, 그래? 이거 한번 써봐야겠어. 아, 한번 써봐. 나는 그래도 레드다시 나을 것 같아. 내 생각도 레드다시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써봐야 되지 않을까? 한번 써보면 달라. 어? 저기 우지 개머리판이 있네? 아, 그건 있다고. 아, 있어? 알았어. 아, 왜 없지? 아, 홀로그램 레어템인가? 잘 안 나오네. 여기. 자괴감. 9탄이나 꺼줘야지. 어? 이거 좀 태워줘. 아, 들어갈 수도 없는데? 어, 그래. 이런 거 대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.. 베틸 3 때도 해줬는데 저런 건 대기해줘야지. 그... 내 컴퓨터에서 3,000프레임이 나온다는 그 마크도 된다고? 3,000프레임이 나와? 엄청나는데? 뭐 해서 3,000프레임이야? 굴러 그냥 게임 들어가니까 나오더라 그거 멀리 보는 거 줄인 어 저기 보인다 300방향 초소 있는데 왼편 어 저거 본 거 같은데 우리 어 반대편이랑 싸우고 있구나 초소에 초소에 있으면 초소에 머리 하나 보이고 초소 왼쪽 언덕에도 한 명 있어요 초소 앞쪽에도 하나 있어 초소 좀 더 집안에도 있다 집안에 집안에 입도 갑니다 네 우리 바로 앞에 집에 있어 바로 앞에 집에 아 다있어서 이겼는데 야 집 한 놈이 더 있었어 형님 바로 앞에 집에 있다니까요 딴 애가 먼저 나 싸가지고 걔 좀 죽이느라 좀 걸렸어 바로 앞에 집에 두 명 있는데 김블루가 이각을 파괴하네 어 내가 각 펼친다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문재이가 잘 하겠지 뭐 나 천천히 해서 이제 어 집 뒤치해서 닦고 반대편을 싸워서 이기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블루 쌌어 뭐 김블루 배율 있음? 나 있지 3배율 무배율 다 있음 4배율 있다고? 3배율 아 3배율이면 3배율 좋던데 4배율은 좀 과했어 아니야 뭐야 반대편 두 명인데? 응 뭐야 반대편은 아 기절시킨 거였어? 으흠 살렸구나 반대쪽 애를 내가 왜 죽였지 반대쪽 애를 내가 왜 죽였지 그러면 천천히 기다려볼까 그는 간다 좆 오 뭐야 설빙이 배달이 되네? 세상에 여기 설빙 배달됨 세상이 슬 슬빙이 배달이 되는구나 몰랐어 시대가 너무 좋아졌는데 오 한 명 기절 이쪽이 한 명 기절 된 거 같은데 아 너무 왔네 한 명이 어 너무 왔다 여기 봐봐 죽일 수 있어 핫킬 됐고 이쪽이 뜨네 와 혼밥 세트가 있네 혼밥 세트 먹어볼까? 아닌데? 이쪽이 이쪽이 이겼네 그렇네 답은 선광탄 어? 어 이겼네? 아 카우팔 장전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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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아니야 누우면 보이지 않을까? 갔나? 어머니 Elmo 아 구멍 안 아, 갔네. 가버렸네. 너무 살았나? 그냥 갔나? 해치웠나? 간 거 같은데? 해치웠나? 오, 빌런 방균의 임기열 축복 감사합니다. 음, 너무 감사합니다. 간 거 같은데? 너무 노렸다. 그냥 쏠걸. 아니야. 의외로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어. 걔들이 닦아주는 거 아니야. 걔들이다. 그놈들이 차 구한 건가? 오, 죽겠다. 만일에 저게 차가 지나갈 때 저기 쏘면 걔들이 아니고 딴 애들이고 그냥 가면 걔네들이 있지. 어, 근데 원이 이건데 많이 살았다. 31명이다. 32명이다. 아, 쏘는데? 마실 것도 없고, 너무 그지다. 사실 여러분 눈쟁이 유튜브로 돈 잘 번 거 아니에요? 제가 그지 아니에요. 네?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죠? 아, 그지라길래. 제가 거짓말 치는 거라고. 그 그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제가 밥 먹고 있어. 밥 시키고 있어. 가 Firefox 인증이 이거 다 나오는 거 같은데? 1뒤 저 한 명 있네 바지를 벗어 개 빨간다 아 어 어 왔다 뭐 뭐 왔다 바지를 벗어보자 저기 있다 바지 벗어? 얘 말거는데 너한테 그래 저게 안 보인다고? 아 아 어 어 어 어 어 너무 멀다 40초 남았는데 음 어떻게 될까 다 저기 앞에 얹어간다 잡았다 오 잘 쏘는데 피하면 채워가자 어차피 막 열심히 싸우겠네 잠시만 잠시만 저기 앞에 안나 여기 앞에도 한 명 있을텐데 아 ㅈ까지 달렸네 개 빠른데 오 아 오케이 야 이거 멈추면 너무 아픈데 아니 이번 끝까지 딱 버틸만 하지 않나 구상이 4개밖에 없어 4개만 갈 수 있어 절벽이 좀 문제긴 하다 그 앞에 두 명이 그리고 내 위치 알고 있어 그 앞에 두 명이 그리고 내 위치 알고 있어 저기 두 명이 내 위치 알고 있어 오케이 오 맞을 뻔 오케이 싸운다 나이스 들어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 좀 아픈데 오 아프다 나 봤다 얘들 아 님들 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가는 거 기절 좋아 아 오 쟤가 나왔어 피 피 안 돼 안 돼 피카츄 안 돼 딸기 늦었어 아 유튜브 광 나왔는데 애들보니 너무 무섭고